뱀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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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놈의 뱀을 사로잡아 우리 아빠 보약을 해드리면 아이쿠 우리 딸 착하구나 하고 좋아하실 거야 뱀 뱀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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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놈의 개구리를 사로잡아 우리 아빠 몸보신을 해드리면 아이쿠 우리 딸 착하구나 하고 좋아하실 거야 하지만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아빠 잡아주세요 상가들의 뱀과 개구리가 시가 말랐대요 싹쓸이 당했대요 싹쓸이 당했대요 우리 아빠 우리 아빠 개소절을 해드리면 아이쿠 마누라 최고구나 하고 좋아하실 거야 아이쿠 사슴이 아이쿠 사슴이 다 요 놈의 사슴 뿔을 잘라다가 우리 아빠 사슴 피를 받아들면 아이쿠 마누라 최고구나 하고 좋아하실 거야 하지만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아빠 참아주세요 그런다고 넘보다 오래 사나 소용없는 일이에요 부질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아빠 참아주세요 상가들의 뱀과 개구리가 시가 말랐대요 싹쓸이 당했대요 고맙습니다